컴퓨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으시다고 어떻게 하냐면은 모의 투자 그 시스템 hd 에 쓰거든요 여기서 선물 옵션 들어가신 다음에 주문 선물 옵션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주문 기본 주문 기본 주문이나 화면을 여기 들어가셔서 950 950 화면을 하신 다음에 비밀번호는 14개 입니다 14개 14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 돋보기 모양 있잖아요 종목코드에 돋보기 모양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요런 화면이 나온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옆에 있잖아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주식옵션 주식선물 쪽으로 클릭하자 주식선물 주식선물을 체크를 하세요 주식선물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쭉 종목별로 있잖아요 그죠 종목별로 있단 말이야 거기에서 종목을 찾는거지 오늘 보면 내가 지금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찾아가지고 포스코케미칼을 찾는거지 여기서 포스코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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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을 찾아요 이렇게 어린냐 장중해밖에 못해 이거는 진짜로 삼성전기 수익나는거 봐라 이거 매도 쳐가지고 모의투자 그냥 해놓을건데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나서 11월 지금은 10월달이니까 11월 물을 하셔야 돼 제 위에거 지금 10월달이니까 이거 11월까지 11월달에 이거 클릭을 하셔야 돼 12월달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주식매도 선물옵션 매도 선물옵션 매수가 있잖아요 매도하려면 매도를 하시는거에요 이렇게 매도 매도한 다음에 177,000원에 한 3개 정도 가능이 115개니까 이게 1억정도 모의투자에 돈이 들어가 있나봐요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어 그냥 요게 이제 주식매도 같은 경우는 걸어놓으면 안잡힐 수도 있으니까 요걸 잘 보고 사셔야 돼 매도쪽으로 176,500원 매도쪽으로 주문 넣어요 그쵸 주문 넣어요 그럼 이제 체결이 되면은 여기 장고로 들어온단 말이야 요걸 삼성전기 매도해 가지고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매도한 거를 청산을 하는거지 매수도 매수도 청산하는거에요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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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한거는 주식섬을 매도한거는 청산해 가지고 15주 청산을 클릭한 다음에 15주 청산을 해야 돼 그러면 매도를 했는데 정리할 적에는 청산할 적에는 매수도 주문을 넣잖아요 이래 가지고 딱 넣으면 되지 딱 12만 8,500원 했더니 12만원 했더니 딱 넣으면 묻어버리는거야 12만 8천원 딱 청산시켜 응?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는거야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